자 경캐로폼 커리큘럼 잠깐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. 카톡 일일일제 치면 나와요. 카카오톡 일일일제? 카페는 여기 네이버 카페 이용하셔가지고 거기 보면 종호표 같은 거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론강의 3, 4월 다른 선생이 잘 모르겠는데 3, 4월이면 이번에 하는 건 기본시 맞다고 통합이에요. 그래서 또 다른 강의 들을 필요 없어요. 3, 4월 딱 하나만 들으시고 추가로 심화강의 따로 없습니다. 충분합니다. 충분하고 넘치니까 이거 할 때 기출 오해독을 하시고 기출 오해독을 같이 끝내줘야 한다. 기본강의 심화강이 끝날 때 기출 오해독 같이 끝내줘야 돼. 같이요. 끝난 다음에 하려고 하지 말고 같이. 제일 중요합니다. 제일 중요한 거야. 4월 기출문제 하는데 이거는 기출 오해독 한 다음에 들으세요. 그때 기본강의 들을 때 오해독하고 기출문제 풀이하면 그냥 알아들어. 빨리 끝낼 수 있어요. 차라리 모의고사로 빨리 진행하는 것도 좋고 선택해서 알아서 하세요. 기출문제 강의 들을 거냐는 혼자 할 수 있으면 혼자 하시고 안 되면 같이 하시고 무조건 이거는 오해독 하시고 기본강의 할 때 기출 오해독 꼭 하시고 이거 해야지 도움이 됩니다. 그 다음에 모의고사는 잘 하시고 동영 모의고사 같은 거 왜냐하면 기본서에는 있는데 기출이 없는 게 많아요. 최근에 최신 판례 특히 최신 판례는 기본서는 최근에 들어왔어요. 넣는데 기출에는 안 들어가 있단 말이야. 그러면 이런 것들은 모의고사로 반영을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맞습니다. 그래서 모의고사 하니까 할 분들을 하시고 가능한 게 좋을 것 같아요. 오히려 제일 좋은 거는 기출은 알아서 하시고 이거 할 때 같이 끝내시고 이거 할 때 아니 끝내시고 그 다음에 5, 6월 달에는 기출 강의 안 듣던지 듣더라도 그냥 이미 확인 작업만 하셔야 돼. 정리 작업 확인 작업만 하시면 되고 여기 시간을 너무 많이 쓰지 마세요. 여기는 여기 할 때 5, 6월 달에 5, 6월 달에 여기는 시간을 많이 가능한 안 쓰는 게 좋다. 그런데 기출을 충분히 풀어놔야지 이거 의미가 있어요. 모의고사가 모의고사가 제일 좋긴 한데 모의고사가 제일 좋긴 해요. 사실은 제일 좋은데 이게 실제 합격이 제일 도움이 돼요. 다른 선생님도 잘 모르겠는데 나는 모의고사가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런데 기출이 끝났다는 걸 전제로 해야 돼. 기출은 내가 거의 다 맞춘다. 거의 거의 뭐 90% 이상 95% 이상 맞추고 그런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다. 이걸 모의고사로 하는 거야. 이게 안 돼버리면 모의고사 해봤자 도움 안 돼요. 모의고사 해봤자 도움 안 되고 그런데 요새와서는 기출에서 빠져나가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도 그랬지만 모의고사를 통해서 보완을 좀 해주는 게 좋긴 합니다. 그런데 기출이 안 된 상태 해봤자 도움이 안 된다. 잘 아시고 그래서 저는 모의고사가 종지가 많아요. 사실 이것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문제 만들어서 판매하는 거 따로 있고 그래서 모의고사가 엄청 많은데 모의고사가 또 중시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. 수험생들이 강의 든다고 문제 못 맞춰요. 강의 든다고 문제 못 맞춰. 문제를 풀어야지 문제 맞추지.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기출할 때 기본서 할 때 오해독 이게 제일 중요하다. 이게 안 돼버리면 다 꼬이는 거야. 여기서 기출을 오해독 못 하면 모든 게 꼬이기 시작해서 그 뒤에 뭐 의미가 없어. 강의 들으면 뭐 하려고 해요. 다 떨어지는데. 이걸 들어도 떨어져요. 이걸 들어도 다 떨어져요. 전제는 이거 할 때 오해독을 해줘야 한다. 반드시. 이게 제일 중요하다. 이것만 하면 강의를 들어도 되고 안 들어도 돼. 알아서 하세요. 나는 몰라. 그런데 이거 안 하면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. 기본서 할 때 꼭 기출을 오해독 해줘라. 그다음에 기출 문제 풀이는 알아서 하시고. 모의고사는 하는 게 권장사항은 되는 게 지출에서 빠져나가는 문제는 모의고사로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필요성은 있어. 이것도 알아서 하시대. 이거 뭐야. 예를 들어서 누구지겠네. 250문제 오해독했네 하루에. 그래 이렇게 해줘야 돼요. 안 하면 소용없어. 해독 안 하면 수험생이 어? 그렇습니다. 그것이 문제 많이 만들었지 저는. 그게 직업이니까. 할 일이 뭐 있어. 그래서 문제 풀이 훈련을 좀 많이 하세요. 문제 많이 푸는 놈이 무조건 이겨. 결론은 문제 많이 푸는 놈이 이기더라. 수가 없어. 이해고 나발하게 소용없어. 다 이해 못 해. 다 이해 못 하고 문제 많이 푸는 놈이 무조건 이기게 돼 있어. 게임이 이거는. 게임 자체가 머리 좋은 놈이 이기는 게임도 아니에요. 문제 많이 계속 푸는 놈이 이기는 게임이 이기. 객관심 게임이야. 순전히. 문제 많이 푸시고 합격하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의 게임 게임 놈이 더 있어. 속살을 המע하는 being publicity 넵 오 backyard